태풍 충남도의 영향으로 저희 시골에도 물량이 약간 늘었습니다. 아주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 보이는 바리에 우리 철평도까지 와야지만 여름철에 장마가 왔을 때 그때의 수량입니다. 지금도 이 천국 영동개혁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사실 계속 가물었다가 처음으로 물량이 약간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당시의 일을 모르겠습니다. 분위기 보시더라도 물량이 크게 많지 않으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뇌새는 벌어집니다. 아무리 물기를 기를 받아서 오늘의 뇌새는 수용하며, 이번이 비가 다운이다! 먼저 피해지는 날씨에 시골에서 엥리로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감나무 한 그레이가 뚫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감나무 비밀을 하고 이 밑에 있는 글들을 깎으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맵섭을 하면서 소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처음 사용하는 기라 시동을 걸어놓고 대보다 5분 정도 시간을 그대로 시동을 걸어놓고 여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옛끈을 할 때는 이 헬멧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끈을 이 끈과 칼날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옛끈기를 보시면 굉장히 끈이 많습니다. 보통 옛끈기 하면 끈이 뚫어내는 끈 아니면 보통 이렇게 고무줄 다 하나 정도 달고 보통 옛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굉장히 많은 끈을 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고무 끈 다 이것 또 저 앞부분에 그 위쪽이 배에다가 이것도 묶을 것이고 또한 이 끈은 어깨에다가 걸칠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것은 이것은 반대 어깨에다가 걸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깨의 매는 두 개의 끈과 이 두 개의 끈이 또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또 궁금한 것이 이 끈이 두 개가 또 매달려 있습니다. 어깨에 있는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뇌초기가 허리에 딱 붙여야 된다고 하면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 그 상품의 대용입니다. 그리고 이 끈을 해선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끈을 묶어서 이 끈을 가지고 허리촌에다가 갑자기 한 개 묶습니다. 그러면 이 끈이 우리 뇌초기가 허리에 붙여있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조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이 앞시마가 있습니다. 이 앞시마를 앞에다가 매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 완전히 착용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다리에는 이렇게 보호대를 탔습니다. 긴 장아를 신고 보호대를 하고 있습니다. 빠뜨릴 뻔한 구석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유심히 보시게 되면 날 위에 붙어있는 이 나비입니다. 이것은 풀이 많은 곳에 끼지 않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착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껍게다가 그것을 하나를 이렇게 내고 여기다가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이게 예쁘기가 제가 아니라 각기 힘에 의해서 그냥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가 두 가지가 이렇게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이 두 가지가 다시 여기다가 여기다가 기멍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축이가 두 가지가 끝이 줄 수 있습니다. 걸려 있기때문에 제가 예초기를 잡지 않아도 예초기가 중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줄을 당겨서 허리에 반짝 붙을 만큼 당겨 맵니다 그러면 이게 지지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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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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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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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